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방금 전에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주말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섹터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어떤 재유행이 몇 차례 거치면서 주가는 기대감을 많이 낮췄던 상황들인데 막상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운영 자금이 그만큼 충분히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주가는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중국발 점진적인 봉쇄가 완화가 되는 측면들이 오히려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한국 같은 경우 내년 1월이면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리오프닝은 아직은 겨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성수기가 들어오는 내년 봄부터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또 실적 중심으로 찍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 여행주 중심으로 한 종목 골라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참 좋은 여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투어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일본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서도 갈 수 있는 또 국내에서 선호하는 여행지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내국인의 여행 확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측면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해외 여행 기획수를 봤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3명에서 6명 정도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이후에는 지금 36명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까지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어떤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쪽에서 이제 좀 더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삼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기지개를 좀 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리오프닝 초기에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여행객 송출 기준 2위까지 올라오면서 어떤 하나투어의 지위를 많이 위협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대 유보율이 1000%가 넘다 보니까 충분히 리오프닝을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가진 여행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1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탄력을 받았는데 한 1만 5백 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 있는 1만 2천 5백 원대가 일단 저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착 여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주 절가는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참 좋은 여행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차연비 소장님. 지수가 2,500 선도 전에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에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은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500과 2,400에 갇힌 그런 느낌이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탄탄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서랑설레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올해 터미널 금리인 4.4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내년도에 현재까지 예상돼 있는 터미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작은 이슈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에 관련된 것들을 차치하고 난다면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폭이 커지고 아니면 다시 또 낙폭이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화두는 리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발 뉴스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실적 계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카지노 같은 경우 실적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여행 쪽들도 현재 지금 앞으로 늘어날 폭도를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면세점이라든지 하다못해 CJCB처럼 영화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굉장히 시세 탄력들이 높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업종 중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 코스맥스 화장품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저도 화장품 쪽을 좋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에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갑자기 확 붙긴 시작했는데 중국 관련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회사의 보관이죠. 일단 고가 전략으로 가면서 중저가 라인의 차별화를 진행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보관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먹힐지가 보여지고 기대가 되는 거죠. 중국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급정할 것으로 현재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중국 플러스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가게 된다라면 과거에 중국에만 기대서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를 보다가 오히려 그런 거에 역풍을 맞았던 부분들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까지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15만 원선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다 리오프닝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국략주로 아모레퍼시픽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이번 주에 어떤 시장을 강하게 지배할 만한 매크로 이슈는 좀 적은 채 그 다음 주에 대한 APMC 외유와 관련된 물가 지수를 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와 관련돼서 파생 만길 쪽에 나올 수 있는 특히 외국인들의 동향들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심리적인 회복의 단서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보시되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두드러진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를 통해서 다른 섹터들은 오히려 소외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그 밖에 에너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동향들도 한번 좀 체크하고 어떤 소외될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에너지 관련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수 소장님, 아까 증시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선물 없이 동시 만기고 다음 주에는 FOMC, 그다음에 그 사이에 미국의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지난주부터 붙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 내내 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반까지는 리오프닝 쪽에 아무래도 매매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반대로 갈수록 미국이 스물없는 동심 만기를 지나고 나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금리 그리고 내년도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려고 된다라면 리오프닝 쪽에 초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반에는 내년도의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경기 전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몇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년 기업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자료를 좀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선물없이 전 동심 만기일이 있고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내년 기업들의 경기 전망, 실적들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